네 그래서 태연을 구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준비했네요. 테스트하고 매칭이 됐습니다. 누구에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뭐래요? 글러브 그리고 O가 뭐가 된거 같죠? O가 됐어요. 특이하게 G는 L은 그럼 여가의 소리가 글러브 그 다음에 얘는 소리는 안나겠지 얘는 다같아서 뭐가 될까? 글러브 글러브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오케이 뭐라고요? 플레이트 그렇지 그럼 여기 A가 뭐가 됐나요? 내 이름을 불러도 A 됐지 플레이트 그럼 P는 L은 그렇지 그럼 여가의 소리가 플레이 플레이 A가 A 됐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플레이 그 다음에 사고 소리 안 나는 이름이 너무 되겠지 얘 때문에 얘가 겁나 겁나 가서 얘한테 내 이름이 뭔지 물어봤더니 얘 이름은 뭐다? A다 이런 거라고요? 플레이트 플레이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플레이트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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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O는 뭐가 됐고 그렇지 그럼 여가의 소리가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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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K는 그렇지 다 합쳐서 클락 그렇지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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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거야 еть 클락 그렇지 클락 여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엔 B가 뭐 된다. 그렇지. 우가 된 거야. 그래서 B는 B, L은 O.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치니까.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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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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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하고 글루하고 앞글자만 다르고 그렇지. 글루입니다. 글루. 글루. 저쪽 tomatoes인데요? activity.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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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루. 글루. 이. 글루. 글루. 얼마야?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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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역할 소리가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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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무슨 소리나는 뭐? 듣 소리나는 빛이면 봐주셔서 뭐가 될까? cloud 일단 이게 열심히 하면 됐네? cloud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e가 뭐가 된거죠? 대표놀이 a가 된거지 이외에도 e는 내 이름을 불러서 e 대표놀이 흠 빠졌어 여기서 대표놀이 sled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와우 플레인 그렇지 그러면 a가 뭐가 된거같아 그렇지 a 된겁니다 그러면 p는 크고 l은 을이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플레인 그렇지 그 다음에 n은 ㄴ이 되는거지 다 합쳐서 플레인 그 다음에 n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black 그러면 지금 파데이스를 되게 빨리빨리 잘 떼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글씨를 딱 보면 입술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 그니까 b를 보니까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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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지 그 다음에 뒤에 a가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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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어떻게 된거지? 이 G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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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ment 이름을 들어봤지? 미끄럼이나 미끄럼틀이란 뜻이야 그럼 i가 뭐가 된거지? 아이가 된거지? 그렇지 그럼 옆바이가 뭐가 됐고? 슬라이드! 거기다가 들음친거지? 슬라이드 오케이! 고맙습니다. 얘기하는거 얘기하세요 혜리 잠깐 일시정지되나? 근데 서현이 준비됐어? 서현이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 뭐 할 시간이 없구나 이런